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성한 shape 객체를 변수에 담는다. 또는 변수로 가리키면 걸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c1은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1이라는 변수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이 c1이라고 하는 저 변수가 가리키는 저 객체를 제가 실행시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isShowStart라는 건 일단 끄고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이벤트를 만들겠습니다. document add event listener click function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document 즉 문서의 어딘가를 클릭했을 때 여기에 제가 정의한 이 함수가 호출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c1에 대해서 play라고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클릭했을 때 이때에 이 c1이 가리키는 shape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건 이 play 덕분인 것이죠. 자 그래서 isShowStart라는 것을 우리가 쓰면은 기본적으로 그 도형이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play를 통해서도 나중에 언제든지 그 도형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play라고 하는 이름이 뭐랄까요? 무언가를 화면에 보이게 한다는 측면보다는 재생시키다 라는 측면을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이제 애니메이션 기능과 결합했을 때 이제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도형이 이 도형의 크기를 우리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50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거는 뭐죠? 객체, 오브젝트 리터럴이죠. 오브젝트를, 객체를 표현하는 표현식인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 상태를 적는 겁니다. 이를테면 음 0 이렇게 50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c1이 처음에는 radius가 0이었다가 최종적으로는 50으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리로드. 아무것도 없죠. 그 상태에서 제가 문서를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플레이에 의해서 동작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바로 여기 radius로 우리가 0부터 50까지를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요 x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를 지정을 하게 되면 제가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런지 한번 검사를 해봐야죠.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빨간색이 떴습니다. 왜 그런가를 보아하니 제가 예상했던 것 대로네요. 객체의 이름으로 마이너스가 시작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거를 문자로 묶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즉 radius가 0부터 50까지 동작하고 x가 마이너스 100에 위치해서 100까지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바로 요것이 플레이 기능입니다. 그리고 재생되는 시간 을 여러분이 조정하고 싶을 수가 있단 말이죠. 더 빨리 재생되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속성이 등장합니다. duration 이라고 하는 duration은 재생시간이라는 뜻인데요. 요거를 제가 한 1000 정도로 잡으면 1000은 10초라는 뜻이에요. 자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 1000은 1초라는 뜻입니다. 1초 자 1초동안 애니메이션이 제가 만을 했으니까 요렇게 하면은 10초동안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100이라고 쓰면 요거는 뭐냐면 100은 자 1000이 1초면 100은 0.1초인거죠. 아주 빠른 속도죠. 아시겠죠? 이게 duration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Delay라는게 있어요. Delay Delay 자 Delay를 음 예를 들면 1000으로 하면 1000초 후에 시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해보죠. 자 제가 지금 클릭합니다. 클릭 합니다. 그리고 1초 뒤에 100초 동안에 동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기 있는 Delay는 저는 한 뭐 Delay는 0으로 할게요. 그리고 Duration은 어 한 2초 정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클릭하면 실행이 되죠. 다시 리로드하고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데 얘가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지금 클릭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클릭을 해도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애니메이션이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애니메이션이 동작하고 있는 동안에도 어 애니메이션을 다시 재시작하고 싶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걸 쓰면 되냐면 플레이 말고 리플레이를 쓰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데 중간에 제가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멈추고 다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많은 경우에 플레이 보다는 리플레이가 좀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음 좀 더 세부적인 얘기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 한번 해봅시다.